공병호 TV의 공병호 방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꽤 오래전인 2004년도에 썼던 책이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2004년에 썼는데요 이 책이 현재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0년 후에 대한 추론 추측을 본격적인 전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1장 1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년 후 한국을 대표하는 두 단어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이 될 것이다 책임질만한 사람들이 난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은 불행하게도 거의 없어 보인다 당시 이렇게 용감한 전망을 할 수 있을지는 어떻게 제 자신도 좀 놀람대요 이때 한참 40대기 때문에 힘이 넘쳐날 때죠 2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책을 펴자 말자 1장 1절 20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또 한번 더 보시죠 앞으로 거대한 설비를 갖춘 공장들이 폐호화되는 모습을 한국인들은 종종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텅 빈 공단을 아파트 단지로 활용하는 일 외에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문제는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고민이 될 것이다 20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앞으로도 큰 반전이 없으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지 않겠느냐 또 더 가파르게 이루질 가능성들이 높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조업 그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주력 사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아마도 이와 같은 묘사가 지금부터 10년 이후에도 정확한 그런 묘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은 앞으로도 무척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청년 실업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막게 될 가혹한 일자리 전쟁의 전주곡이다 10년 후 한국의 25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제1장 2절 떠나는 기업 사라지는 일자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죠 이렇듯 기업의 해외 이전이 계속된다면 근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 자영업을 시작해 대기업에 있을 때보다 대부분은 보수나 후생복지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22쪽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크게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마도 일자리 상황은 앞으로도 큰 반전이 없으면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의 기업들은 거의 존재감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시죠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리스크 해피 사회로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움직임을 되돌일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32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1장 3절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2004년도에 10년 후를 내다본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위험이 없다면 과실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와 리스크를 기꺼이 안으려는 사람들이 현대판 모험가이자 영웅이란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는 무척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같은 페이지인 32쪽입니다 사실 리스크를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회가 갖고 있는 대단히 희귀한 희소한 자원이죠 뭐든 자꾸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길을 꺾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 사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방향을 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관료주의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큰 기업들을 이렇게 판매하려고 내놓은 분들이 꽤 많죠 특히 젊은 사업가들 가운데서 그건 사회가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젊은 날 사업을 포기하고 그냥 팔고 개인적인 그런 편안한 삶을 즐기겠다 이런 부분은 한 사회에서는 엄청난 그런 손실에 해당하는 것이죠 왜 그럼 그 자원 자체가 복제할 수 없고 대단히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보시죠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는 그 무엇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지금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라면 4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4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호는 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갈지 모른다 하지만 기존의 기업들은 떠날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저것 부담해야 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사업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평등 지향적인 사회가 당면하게 될 전형적인 문제들을 한국 사회는 떠안게 될 것이다 4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각하게 지금 상황을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특별한 노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관성은 계속될 그런 가능성들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죠 우리는 도로와 항만을 건설한 일에 전력을 키우려 왔지만 본능을 이성으로 깨우치는 정신적인 도로와 항만 건설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그런 선택의 결과를 한국인들은 두고두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4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장 6절 제대로 된 시대의 정신이 없다 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7쪽에 계속 나오는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대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를 전망하고 싶다면 그 시대 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대 정신은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고스란히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2004년도에 나왔던 대단히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10년 후 한국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 문장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에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상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4년에 썼던 이 책이 전망하는 현재의 모습이 향후 10년 이후에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어쩌면 더욱더 악화된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10년 후 한국을 가지고 한 번 더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가진 위력이 아주 막강하죠 특히 좌파적 사고가 가진 위력은 한국 사회의 앞으로 더욱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좌파적 사회가 추구하는 그런 평등 사회는 절대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불가합니다 그렇게 어떤 사회가 다수의 사람들이 좌파적 사고를 자신의 신념이자 철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물질이고는 절대 잘 살 수가 없는 사회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2004년에 예측을 했고 그것이 현재도 유효하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유효할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여섯 번째 보시죠 나는 앞으로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특별히 투자할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리라고 본다 민중주의의 영향력을 더욱 더 정대할 것이다 책에 63에서 64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특별히 투자할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란 것은 생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신의 이익과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드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1장 7절 위험한 민중주의의 유혹이라는 그런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런 민중주의와 민중영합주의 포퓰리즘 그러니까 공짜로 많은 것을 약속하는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을 추종하는 정치 세력만 국민으로 여기고 나머지를 그냥 열외에 그냥 제쳐두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더욱 더 기성을 부릴 것이다 그 내용을 이미 이 시간부터 한참 전인 2004년도에 위험한 민중주의 유혹이라는 이야기로 민중주의가 한국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부분을 이미 내다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북한 문제를 두고 한국은 이념적으로 더욱 분열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좌파 진영은 이념전쟁에서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더욱 성공할 가능성들이 높다 63에서 64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1장 12절 시대를 거스르는 민족주의라는 제목 하에 정리된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경제 문제를 상당 부분 이렇게 망쳤기 때문에 좌파 진영이 재집권할 가능성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전과 선동 그리고 국민들의 어리석음 이런 부분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재집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좌파 집권 1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한국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망가져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사회가 퇴락할 수 있는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아마 엿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미 10년 후 한국이라는 그런 책에 대부분이 전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미래라는 것은 단절이라든지 큰 간격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속되어 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래전에 썼던 10년 환국이라는 그 내용을 갖고 지금부터 한 10년 이후를 짧게 한번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저는 놀랍게도 지금부터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에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제 자신이 상당히 정확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또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개몽되고 개화되고 순진화된 시민으로서 더 훌륭하고 멋진 나라를 만드는데 제 방송이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